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펜플룻 연주 그룹 펜타곤입니다. 저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펜플룻의 조우상 네, 새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쿠바의 민속음악 중에 희망을 가득 안겨다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팔로마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